Q. Fischer의 성과의 장점 표시됨 입력이 어떻게 어떻게 여 عиться까? Q. Rokkaus with the kill on Asher as well Rokkaus 하나! Fischer는 없이 사라져서 제 이름은 Fischer이고요 글래디에이터에서 메인 탱커를 맡고 있습니다 Q. 오버워치 리그에서 MVP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땐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수많은 팬들 그리고 최고의 명장면 그리고 최고의 플레이가 세 개가 꼽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피셔, 예, 프리밀. 이곳은 어디에 있어야지. 일단 오버워치 리그 오면서 제 실력 같은 부분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일단 기본적으로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에 있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저로 좋아해졌던 게 많이 좋아졌어요. 피셔는 뒷라인에 쿠키 자리에 들어갔어요. 아샤가 담아서 슬리피를 얻었죠. 몬스턴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MVP 후보들이 누군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른 MVP 후보 선수들보다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경악할 만한 최고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다는 거. 여기가 잔뜩! 놀랍다! 피셔! 집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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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